아 근데 대훈이 성격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막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능글맞다 그래야 되나? 맞아? 나 능글 맞아? 어도춤 그래 맞아? 나 능글 맞아? 어도춤 그래 맞아? 나 능글 맞아? 어도춤 그래 나 능글 맞아? 나 능글 맞아 막 이러네 아니 그러면 민정영 선수가 본인 말고 다른 여자 선수한테도 이러는 거 본 적이 있어요? 아니 그래서? 없잖아 아니 근데 워낙에 그냥 재훈이가 이제 누구한테나 엄청 이렇게 잘하고 좀 이렇게 찍힌 사진은 없잖아 유일하잖아 그쵸 다 같이 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어 아닌데?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영상 뭐지? 못 올라오셔가지고 뭐 있어 또 뭐 있어? 아니 왜 이렇게 못 올라오셔가지고 민정 선수님이 그거 어떻게 하세요? 그거 어떻게 다 보셨어요? 장안의 화제입니다 뭐 또 있네 이거 장안의 화제입니다 진짜 어떻게 다 보셨네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난간에 그 난간이 이제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현 선수님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민정 선수님이 이렇게 못 올라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끌어올려 주고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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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원래 펜스라는 그게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민정이 누나가 이게 뭐지 장거리 선수다 보니까 탄력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아 거기서 장거리 선수들도 나눠서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걸 그게 펜스 위에 못 올라오는 게 저는 말이 안 돼가지고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좀 올라올 수 있게 그렇지 빨리 내 옆에 앉자 나아 그렇지 빨리 내 옆에 앉자 나아 이렇게 울린 다음에 이제 자리 앉을 때 이제 귓속말로 나 능글 맞아? 아 능글 맞아? 야 이거 유행어 되겠는데? 나 능글 맞아? 아 자 그럼 오늘 이 연애설에 대한 확실한 종재문을 찍고 가죠 우리의 연애설 사실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기념품입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아예